환영합니다. 알카부카TV 입니다. 이번에 보실 단어는 Linguistics 입니다. 어원 개념 보실까요? Linguilingue라는 어근은 어원적으로 tongue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요. ICS는 Science의 개념. 자, 그렇다면 Linguistics의 어원적인 개념은 tongue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tongue 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먼저 보세요. tongue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발음 조심해야 합니다. 쥐는 무금입니다. tongue가 아니에요. tongue에요. tongue. 자, 기본적으로 혀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tongue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란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language와 동의어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모국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이 모가 어미 모자 거든요. 엄마 나라 말 이런 뜻이에요. 모국어의 뜻은. 그래서 보통 모국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mother tongue 이렇게 씁니다. 물론 이 tongue 대신에 이 단어를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mother language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일반 영어 문장 같은 데 보시면 어떤 것을 더 많이 본 듯한 그런 기억이 나나요? mother tongue 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나요? 아니면 mother language 라는 말을 더 많이 보셨나요? 모르겠어요. 느낌적으로 그냥 mother tongue이 저는 더 좋아요. 어떤 것을 쓰셔도 무방하지만. 자, 여기서 tongue 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language, 언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언어, language,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가 바로 뭐예요? tongue, 혀잖아요. 그렇죠? 혀가 없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tongue이 혀의 뜻인데 언어라는 의미로까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linguistics 하게 되면 언어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학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lingual라는 의미는 tongue, 혀란 뜻도 가능하고 언어란 뜻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시어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보이시죠? lingual 그러면 두 가지 의미 다 가능해요. 이것은 lingual 하면 혀의 이런 뜻도 가능하고 언어의 이런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ingual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bilingual, by는 to,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bilingual 그러면 이런 뜻은 형용사예요. 두 나라 말을 하는, 2개국어를 하는 이런 뜻이에요. bilingual. 다음에 multilingual, mult이라는 것은 언적으로 many의 뜻이에요.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multilingual 의미가 금방 떠오르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국어를 하는, 그렇죠? multilingual, 다국어의 뭐 이 정도의 의미.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lingual 이러면 이 경우에는 이 2, 3번은 언어의 의미로 갔죠? lingual 이 경우에는요? 혀의 의미로 갑니다. lingual 그러면 혀 모양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from shape의 개념이잖아요. 혀 모양의,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단어 보시죠. lingual centric 그랬어요. 이건 center,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lingual centric 그러면 이거는 또 언어의 의미로 가요. 그래서 형용사로서 이런 의미의 형용사예요. 자국어 중심주의의 이런 뜻의 형용사가 돼요. 그렇죠? 자국어 중심주의의, 그렇죠? lingual centric. 자, 그래서 여기 예시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for a tongue 이라고 하는 것이 혀의 개념과 언어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linguistics, 언어학 그런 어휘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동의어와 파생어 중유어구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같이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linguistics의 동의어와 파생어 한번 살펴봅니다. 자, linguistics, 언어학,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보통 언어학 그러면 거의 뭐 십중팔고 linguistics라는 이 어휘를 사용을 합니다. 동의어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리면요. 바로 이 단어를 언어학이라는 말로 또 쓸 수가 있어요. philology에요. philology. 자, 여기에 phil이라는 어근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어근이고 이미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들 주 라고 하는 동물원, 그렇죠? 이 단어에 대해서 타이틀어로서 이 zoo라고 하는 어근, animal, 동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거기에서 하나, 이 phil이라는 어근이 들어가는 걸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단어였었죠? 이 단어 기억하시나요? zoophilist. 주가 animal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렇죠? phil love죠? 그래서 뭐예요? zoophilist 하면 동물 애호가라는 뜻이었었죠? 그렇죠? animal lover 이런 뜻의 말이에요. zoophilist. 그래서 phil이라는 어근은요. 다시 뒤에 가면은 자세한 설명은 갑니다. 강의가 가요. 어떤 단어에서 갈까요? phil이 들어가는 대표가 바로 뭐예요? philosophy.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거든요. 뒤에 가서 또 자세한 얘기 되니까 그때 강의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파생어 부분에 가서 언어학자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이미 타이틀에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linguist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되겠네요. 언어학자. linguist. 자, 그럼 philology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언어학자로 쓰면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씁니다. philologist. 이렇게 표현하죠? philologist. 자, 그럼 형용사가 되면 당연히 언어의, 언어학의 이런 뜻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linguistic. 그렇죠? 자, 그럼 philology 형용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philological. 그렇죠? philological. 그러면 언어의, 언어학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inguistics라고 하는 이 단어에 나오는 어근, lingu를 이용한 그런 어휘인 linguistic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자, linguistics에 관한 얘기 마칩니다.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자, 그럼요. 감사합니다.